XSFM입니다. I, D, W, K 복잡하며, 피말리고, 그리하여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런 일을 하는 청취자들을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전전날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민 에디터랑 저만 있습니다. 회사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크리스마스, 좋은 한우카, 좋은 관자, 전통에 맞는 좋은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올해야말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겠네요. 잠시 후에 몇 분을 만날 건데요.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오늘 발표된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연맹 내의 주류인 강경파 후보조가 당선이 됐습니다. 정황상 제가 이분들의 임기 3년 동안 민주노총 위원장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노동권의 향상과 발전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가 대표였던 시절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모든 면에서 이상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잘하는 구성원은 잘했습니다. 본인의 현장에서는 헤드커터하고 전혀 무관하게 본인의 퍼포먼스를 발휘해야죠.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양반들을 곧 만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프랑스에서 온 비밀의 레시피 온유 마카롱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이달의 피씨로 만나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온유 마카롱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사장이 배포가 작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물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옷을 팔아서 회사가 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장보다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요즘 많아서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레드오션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벤틀리라도 박으세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벤틀리도 못 박고요. 옷도 수만 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리오더가 들어옵니다. 이번 주말에 토요일에 들어옵니다. 옷이 너무 빠르게 매진이 되었고 왜 물량이 넉넉하단 말을 해가지고서는 이라는 성언이 있었죠 또. 나한테 그래. 정말 진짜 제 작은 배포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많은 물량이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유피님한테 뭐라고 할 만한 게 천천히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랬나요? 네. 네. 알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재입고를 했습니다요. 12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천히 오시란 말을 자신있게 들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12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단순 불만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반품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는 한꺼번에 갑자기 채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팔 수 있는 물량이 몇 개가 더 남겠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네. 취스탁을 한 번 했었죠. 네. 그건 아마 1월 중에 될 텐데 그것을 제외하면 이 컬러의 리오더는 마지막이고요. 네. 귀띔을 해드리자면 다른 컬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적긴 할 겁니다. 재배포에 맞는 정도의 수량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핏이 뭔지 모르시는 이 실생활 핏 선호하시는 여러분 네. 거의 무조건 큽니다. 이 옷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품도 가오리품이어서 가오리품이 뭐예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또 나이키 가오리품이라고 하는군요. 나이키 같은 곳에는 진짜 가오리품이 큰데 저는 또 그렇게 오버한 가오리품은 또 아니고 네. 핏이 조금 오버핏의 품이 좀 넓은 스타일입니다. 적절히 큽니다. 요즘엔 노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요. 뉴스라운드업 뉴스라운드업 얼른 진행하고 우리 이웃들을 만나겠습니다. 선출 권력한테 뭐라고 하는 건 국민에게 좋은 습관입니다. 권장할 만한 행위입니다. 문제는 선출 권력이 권력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건 캐사기입니다. 그러면 이재용을 봐주고 풀어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 재판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수천 명대의 사망자가 조금 줄어든 미국이랑 한 명이 스물네 명이 된 한국이랑 퍼센티지로 비교를 하면서 나라 망하길 기원하는 언론의 권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언론 권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직도 언론 권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중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문제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니까 저게 진짜 권력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제 돈 없고 힘없습니다. 마치 2010년대의 문화일보가 그로 했던 것처럼 2020년대의 동아일보는 그냥 알아서 쓰러져 갈 겁니다. 지금 문화일보 보면 초가집이에요. 포털에 댈 줄도 없어서 포털에 기사도 거의 안 나옵니다. 실제로 이 작전 비용과 전파 능력을 갖춘 회사로 다시 명명하면요. 조선중앙머투입니다. 머니투데이는 본사 머니투데이보다 훨씬 강력한 매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털은 이곳에서 나온 기사들을 적극 얹어줍니다. 통신사 뉴스원과 뉴스이스를 가지고 있죠. 스포츠 연예지 오센과 스타뉴스 연예 매체 아이즈 방송사 MTN 경제매체 머니에스 등등이 무슨 이유에서인가 다들 잘나갑니다. 포털에서 기사 봐서 클릭하면 다 이것들 중 하나죠. 그리고 결국은 이 매체들이 대중에게 소개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포털 큐레이션이 한국에서 가장 큰 언론 권력이죠. 그렇습니다. 권력이 정말로 거기에 있다고 믿으면 포털이든 조중 머투든 떠들다 말고 막 조용히 넘겨버리기도 하고요. 이재용 씨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게 될까 봐 걱정을 해주기도 하고 가족회사가 부당하게 수주한 2천억 원의 박덕흠 의원 얘기나 10명한테 한 달 동안 일시키고 140만 원 주면 끝나는 1400만 원의 정당한 예술지원금을 받은 문준용 씨나 동일하게 다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털과 조중 머투의 선택이 기대되는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해서 그것부터 얘기합니다. 전봉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전봉민 의원과 형제가 설립한 회사가 부친의 이진종합검설로부터 사업을 왕창 받아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이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전봉민 의원의 부친이 기자회에게 3천만 원을 제시한 것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빠르게 3천만 원을 제시했다는 게 문제시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해봐도 이 사람이 몇 천만 원의 뇌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워 삶았을까 얼마나 자주 쓰던 권법일까를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조리 보도가 되면서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봉민 의원이 2008년 부산시의원 때부터 2020년 국회의원까지 12년 만에 재산이 130배가 급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개털이었나 봐요. 100원에서 130원, 1원에서 130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만 원에서 130만 원. 그렇죠. 천 원 있었으면 13만 원이 있다는 거라서 무섭지 않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원 재산 1위와 2위는 모두 무소속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탈락한 김병관 때문이다. 김병관 의원은 어디서 웃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 번 돈이잖아요. 실제로 구청장 군수급이나 시의원급들은 그중에서는 지역의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역의 언론사를 차려서 사주도 되고 외부 취지에나 감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현금 찔러넣어주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도 꽤 많습니다. 조합장특별법이나 지역대표기업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혼자 해본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설 때 페널티를 준다거나 근데 이건 너무 전체주의 국가 같다고 생각되면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정당이 공천기준에서 이걸 감점처리하거나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시의원들이 농협조합장의 시의원이 되는 건 정말 나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자면 여론이 형성돼야 되고 조중머투는 그 여론 형성을 방해할 겁니다. 침묵을 무기로요. 다음 중요한 뉴스. NFL에서 애틀랜타 펠컨스의 한국인 키커 구영애 선수가 프로볼, 올스타전이죠. 네, 그 프로볼이라고 부르는 것은 프로볼팀 몇 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팀을 올스타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편의상. 네, 그렇죠. 프로볼이 아니고 프로볼이죠. 네, 프로볼 2021에 선정됐습니다. 네, 구영애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서울퇴생입니다. 네, 그리고 미식축구를 하다가 2017년에 NFL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것은 아니고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에게 덜어 풋볼을 배우라고 적극 권장하기도 하는데 어릴 때부터 해보지 않아서 좀 어색한 친구들이 종종 키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화적 DNA로 발전을 하면서 다른 인종이나 이민자다. 그러면 주로 키커를 시키려고 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커 중에 해외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잘할 줄 모르고. 네, 그렇죠. 2017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후에 NFL에서 두 차례 방출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애틀란타 펠컨스와 계약을 하고 이번 시즌에 포텐이 터졌습니다. 이번 프로볼은 원래 내년 1월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스타전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대신 EA와 온라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매든을 조금 에디트를 해서 모든 선수가 자기를 플레이할 수 있는... 엄청 못할 거 아니에요. 매든 게임을 만들어서 지금쯤 40명이 한꺼번에 플레이할... 뭐 또 어떻게 알아요. 못하겠죠, 여튼간에. 다 모여서 지는 게임 성대모사나 했으면 좋겠네요. 1년에 그 아실에서 두세 번쯤 나오는 풋볼 코너. 세상의 모든 스포츠를 봐도 풋볼의 키커보다 부담이 큰 포지션은 제 머릿속에는 F1 정비팀밖에 없습니다. 피츠라고 그러죠, 정비하는 곳을. 살다가 그냥 정비할 때는 타이어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럼 총맞이 각오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실수를 하면... 요즘 F1팀은 피치에 들르면 단순 교체는 2초 안에 끝나죠. 인류가 세운 기록은 1.9초대로 들어왔죠, 지금. 키커가 비슷합니다, 그 부담감이. 평소에는 일이 없죠. 그러다가 필드골이랑 킥오프 때 공을 찹니다. 킥오프라는 건 꼭 전후반이 시작될 때만 킥오프가 아니에요. 시작될 때 킥오프 상황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점수 3점을 놓치거나 그리고 공격 기회도 넘어가고 키커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에 역전을 노릴 때 간혹 등장을 시킵니다. 도박 같은 플레이를 시킬 때가 있어요. 이때 실수하면 다음 날 직장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구영회 선수도 두 번 방출 당했죠.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킥을 성공시켰고 실수를 딱 한 번 했습니다. 96% 정도의 성공률일 거예요. 아마 96%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올해의 키커들의 성적이 워낙 좋긴 한데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궁금해서 스포츠 PD들의 평생 꿈 중에 하나 국내의 NFL 중계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일단 한국인은 한국산 풋볼 안 봐요. 이거 하나. 매니아들도 키커 보려고 중계를 보진 않는다. 또 하나. 가장 저한테 설득이 됐던 사례는 하인즈워드 씨 때도 안 봤다. 이런 평범한 지식 몇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아무튼 구영회 선수가 올스타가 됐어요. 다음 뉴스 보시죠. 프랑스 미인대회에서 2위를 한 이탈리아계 이스라엘인이 있습니다. 미스 포로방스인데요. 미인대회에서 2위를 하고 나서 트위터에서 인종차별 메시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이 사람을 까먹었나 보다. 유태인에게 표를 주지 말아라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파리검찰청은 이를 인종차별적 모욕과 인종증호 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흔한 일 같지만요. 눈여겨볼 만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 일이 있던 게요. 저 트윗이 나온 게 불과 며칠이 안 됐어요. 수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인종차별과 모욕에 대해서는요. 프랑스법에 따르면 최대 징역 1년, 벌금 4만 5천 유로까지 가능합니다. 뭐 한 6, 7천만 원쯤 될 겁니다. 헬마우스가 가끔 불만을 가지는 지점이 있죠. 구글은 홀로코스트 관련된 건 저렇게 쉽게 자르고 차단을 잘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건 어떻게 늦냐. 그건 한국 사회가 잘못한 겁니다. 답을 빨리 냈었어야죠. 북미, 유럽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벌을 주고 인류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삼자. 하고 몇십 년 전부터 논의가 끝났습니다. 법에 다 있어요. 한국은 최근에야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에 대한 것, 사회가 완전히 몰아내자고 입법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구글은요. 아마 본사로 말하면 최말단 직원까지 어릴 때 왜 이러면 안 되는지 배우는 사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배울 때 이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논의 단계, 입법 단계, 그 다음에는 캠페인하고 교육하고 나중에는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단계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이 다른 표현의 자유는 죄다 지켜주면서 민주화운동을 왜 욕을 못하냐고 지금까지 자꾸 핏대를 세우는 건 이게 부도덕이다, 이게 나쁘다라고 합의보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권력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믿는 거겠죠. 우리도 당연한 문제에 감히 논란이란 말 슥 디밀지 못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헬마든 저든 우리 모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요. 다음은요. 김용민 씨가 최근에 주진우 기자와 사이가 좀 안 좋아졌죠. 그러네요. 21일 김용민 브리핑과 김용민 TV에서 저는 더 이상 낙곰수 멤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올렸습니다. 이 문장을 곱씹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언제 저런 말을 할까. 앞으로 낙곰수 4인방 중 1인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의 검찰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다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가 나온다고 절독합니다. 글을 그만 쓰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편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꺼내고 평상시에 콘텐츠를 보아도 편이라는 단어로 자신과 관련이 깊은 사람을 쳐내려고 하는 거 대중과 국가를 위한 충성이 발로인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헤일 하이드라 하면 갑자기 턴힐 하는 그런 세계관은 실제 세상엔 없습니다. 주진우 기자를 제끼고자 하는 김용민 씨의 본인의 탐욕이 발로인 것 같고요. 그건 개인적 원인이 있을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다음 뉴스 보죠.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에 대해서 공공기관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공공기관의 직원 B씨가 휴일에 일이 있다면서 아르바이트생 A씨를 불렀어요. 그리고 성폭행을 하려 했고요. B씨가 이에 저항해서 성폭행 미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피해자 A씨는 팀장인 C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팀장인 C는 그냥 넘어가자 원래부터 목소리가 야했다 등의 헛소리를 합니다. 80년이 아니고 2020년이죠? 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공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재미있는 얘기해준게요. 80년대 언론도 뒤져보면 이런 보도 많이 나옵니다.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해당 공공기관에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것은 이 일터에 대해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 의도죠? 그렇습니다. 기관은 개인 일터를 강조했어요. 이게 B의 잘못이지 왜 기관의 잘못이냐. 그리고 그럼 업무 연관성이 중요해지거든요. 여기서 기관은 그날은 휴일이었다를 강조를 했어요. 그거 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일하지 않는 날에 서울랜드 직원이 왔으면 놀러 온 거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놀러 갈 수도 있죠. 근데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했으면. 보자고요. 근데 이거는 불러서 일하러 간 거예요. 확실히. 대법원은 웃기지 말라며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곳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성폭력 성추행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이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집단이 지적하고 자정하는 게 기본 옵션이라는 게 이팔례가 남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정의롭지 못하면 이건 집단적 부덕의 소치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때로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관계의 중요성 문제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근데 믿어주십시오. 집단이 같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구성원이 다 노력하면 그 문제도 같이 해결됩니다. 어떤 여성단체는 싫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해결할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시죠. TVN의 프로그램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논란이 있었죠. 오늘 핫한 거 많이 얘기하네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회차에서 자문을 맡았던 광민수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장이 페이스북에 저격을 한 거죠. 자신이 자문한 내용은 거의 반영이 안 됐다면서 내용에 틀린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TVN은 방대한 고대사를 편집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TVN이 먼저 사과를 하자 언론은 이제 설민석은 왜 아무런 반응이 없냐는 내용의 기사를 썼죠. 그렇죠. 설민석 씨는 이틀 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제작진은 아무 잘못이 없고 자신이 많이 모자란 탓이다 라며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이 외에도 관련된 많은 이런 콘텐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주 얼개인 콘텐츠들에 대한 지적은 늘 반복되고 패턴이 비슷합니다. 큰 방송사도 지식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죠. 네. 근데 많은 작가하고 PD를 상대를 하고 화장을 많이 하고 유명해지고 조명을 많이 받고 내가 한 말이 편집을 통해서 왜곡돼서 나가고 그 전에 제작진과의 논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메시지가 막 줄어들고 뒤틀리고 이래요. 그 모든 게 번거롭고 싫죠. 그래서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전달할 지혜도 있는 분들은 미디어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음... 정치와 똑같습니다. 그리하여 값비싼 중앙 무대에는 주로 칠날레팔날레하는 유명세의 불라방처럼 뛰어드는 좀 모자란 사람이 위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아니죠. 이것이 순리입니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을 데려다가 방송을 했더니 화재도 안 되고 시청률도 떨어지니까... 왜냐? 신중하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PD의 역량도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든 해석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PD는 바빠요 또. 페이스북에서 설민석 씨 지적하는데 여념이 없는 지식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광민수 연구소장 같은 분들께 훌륭한 분일 거예요. 아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방송 제작 방식이나 메스미디어의 생리에 대해서 공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당신이 출연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곧 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당신이 그 자리에 가시는 겁니다. 경땡고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경땡고 모델이 된 분들이 지금까지 다 이런 논란으로 나가리가 됐어요. 그래요? 네. 우리 저 마총리님. 아니 근데 이집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많이 먹었나 봐요. 거대 악은 아니고요. 나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업화의 장일 뿐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화가 나시면 어떤 분들은 직접 나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직접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타락의 나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콘텐츠를 모두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과의 연결 지점이 사라집니다. 더 심한 유튜브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기꾼들이 그 역할을 대신 맡을 겁니다. 그렇죠. 이 함정 많은 던전을 뚫고 성공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는 제 경험에 의하면 10년에 한두 명쯤 나옵니다. 나머지는 시청률이 안 나와서 조용히 관두면 다행이고요. 보통은 다 망가집니다. 유명세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 여러 번 보잖아요. 이런 지식인들 중에 원래 제일 선두에 나섰던 사람은 유시민 작가였잖아요. 네. 한동안. 요즘에는 또 안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자리 내줄 때도 된 거죠. 그리고 그 정도면 자기 정신건강을 추수를 때를 한참 지났죠. 많이 다쳤으니까요. 유수란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그 안실의 서브캐스트 하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산업 스파이를 하다 왔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베테랑 PD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동 콘텐츠는 안 돼요. 잘 안 팔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대로 방송의 베테랑이시니까 공중파 라디오의 초짜인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신 거였을 텐데 당연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노동 콘텐츠 방송을 하면 청취자가 노조 지회장이 된단 말을 하려다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세 번을 자랑해야 되니까요. 청취자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보니까 관련된 물건들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옷도 많이 만드시고 하는데 색깔이 다 달라서 제가 언제나 뭐라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네요. 회사의 색깔이 옅은 초록색 라이트 그린인데 오늘 저희한테 지금 머그컵을 주셨는데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서 국방색 컵을 만들어 왔어요. 돈을 쓰려면 확실히 쓰든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색상을 쓰고 있는 네이버 지회의 오세윤 지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동성명 네이버 지회장 오세윤입니다. 조합비는 소중하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합에도 기재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조금 쓰라고 난리죠. 그래서 이런 국방색 컵이 나왔습니다. 전 답할 수 없습니다. 화섬노조 네이버 지회의 오세윤 지회장이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놀릴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앞에서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역사상 본인이 일을 냈을 때 시당이 가장 비싼 노조 지회장 제가 돈 가지고 한 두 시간 동안 놀릴 거예요. 오늘과 내일 화섬노조 타투이스트 유니온의 도희 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타투유니온 지회 지회장 맡고 있는 타투이스트 도희 김도윤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그 방송 들으시고 이 지경까지 온 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노조를 만들어서 본인이 지회장이 됐는 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아직도 있나요? 너 그런 걸 하냐며. 네, 아직도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 민주노총 들어갔어? 이런 얘기 계속 물어보고 그럽니다. 처음에 도희님을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타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림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도희님이 노조를 만든다는 타투와 무관한 포스팅을 할 그게 처음에 저는 도희님을 팔로워하지 않았는데도 보면 좋을 어떤 걸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랑 도희님과의 연결점이 되는 팔로워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 유명한 사람이나 좋아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여주잖아요. 누가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한다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눌렀더니 배우 한 예수였어요. 일단 그분은 도희님이 노조위원장이 된 걸 알고. 되게 응원해 주세요. 많은 고객들 중에 한 분. 팔로우 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겠죠.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세 분은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제가. 실제 네이밍은 이렇습니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 파리바게트지회의 임종륜 지회장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어서 오세요. 네. 화성노조에 왜 뭐라고 안 한 겁니까 아무도? 이름이 왜 아직이래요? 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홈페이지가 왜 똑같아요?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이게 풀네임. 저희는 저희 세 명은 전부 다 노동조합 소속이기 때문에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으로 부르면 됩니다. IT 왜 못 넣으셨어요? 오세현 조회장님. 지난번에 하겠다고 한 게 3년 전 아니야? 이게 아마 저희가 완전한 노조로 전환이 되게 되거든요. 완전한 노조란? 연맹에 가입된 느슨한 결합인 어떤 조합들이 아예 하나의 조합으로 합쳐지는 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끝날 텐데 그때 아마 이름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화성 IT IT를 넣는다기보다 블라블라 저거 다 넣으면 타투도 못 넣어야 되고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뭔가 새로운 멋있는 멋있는 뭐요? 전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술자리든 요즘 술자리 없습니다만 그냥 지인들을 만났을 때 가끔 제가 얘기해드리던 걸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을 빌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게 저는 화섬노조의 관계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알지 못해요. 아마 방송을 들어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처음에 임종림 제장이 꼭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에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여기 있는 세 사람이 모두 그러하듯이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 이노조로 간 거예요. 사실 누구나 한국노총으로 가도 저는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IT노조를 가든 다른 데로 어떻게 가도 좋은데 다 이리도 가버렸어요. 물론 거기 관계자를 제가 한 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만나자마자 여기서 탈퇴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버렸는데 그 사람은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하기로 하고 아무튼 저는 여기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가 갑자기 IT회사를 받고 타투이스트를 받고 이런저런 회사들을 받게 돼서 단 한 번 만났던 관계자의 말로는 다음번에는 아무 노조로 이름을 바꿔볼까 한다. 그럼 넌 바보 아니냐. 아무 노조는 부정형이잖아. 저번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그렇게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단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취자들을 만나려고 만난 거니까 말이에요. 지금 전직을 했거나 아니면 같은 직업에서 약간의 다른 스킬을 얻게 돼서 2차 전직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여기 계신 세 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네이버 지회장이 됐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하던 일을 아주 관둘 것도 아니고 이 지회장을 끝내게 되면 다시 어떤 일을 하러 돌아갈 거고 하던 일을 하러 관련된 다른 일을 하나 더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전직 혹은 2차 전직은 몰랐던 되게 새로운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 아이고 이런 게 다 있구나. 같은 일만 평생 한 사람 보면 미쳐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세윤 지회장님이 지회장님 이거 노조 만들고 네이버에 노조가 생기고 얼마나 지났죠? 지금 2년 8개월. 2년 8개월. 9개월이 되어가네요. 3년이 다 된 겁니다. 그냥 대기업 직원이었다가 2년 9개월째 노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동안 배운 새로운 정보 혹은 깨달음 중에 가장 재밌던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노조를 하니까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발표해달라는 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갈 때 우리가 뭘 한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 자기 개별 조합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이버 직원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노조라든가 네. 다른 노조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대기업에 이런 노조가 생겼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강연을 와달라. 네네네. 그럼 뭔가 이게 저희가 뭘 했다는 걸 규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한 게 현지화라는 거였다. 현지화? 네. 현지화. 뭡니까? 현지화가 영어로 로컬라이제이션이죠. 네. What? 네. 제 발음이 좀 불러있네요. 아니 아니 아니. 비웃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현지의 사정에 맞게 공급하는 걸 현지화라고 하는데 노조라는 서비스를 현지화시켰다? 그렇죠. IT 산업이 현지화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차공유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우버가 미국에서는 성공했지만 동남아에서는 실패했단 말이죠. 동남아에서는 그랩한테 밀렸죠. 그렇죠. 그랩이라는 승차공유 서비스는 똑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인데 그 동남아의 사정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금을 사람들이 주로 쓰고 그렇죠. 오토바이를 많이 타니까 오토바이 택시를 도입하고 바이크와 툭툭을 쓰죠. 네. 그런 현지화를 통해서 어쨌든 거기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노동자업을 IT에 현지화하려고 보니까 노동자업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니까 그래서 저희가 리브랜딩이라는 걸 통해서 별칭도 만들고 디자인도 신경 쓰고 그다음에 용어도 순화하고 우리가 두 번째 오세훈 지회장과 만났을 때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거 지회의 노동자들한테 사기치는 법 사기라기보다 여긴 노조가 아닌 것 같지만 노조입니다. 이런 그런 거죠. 사람을 모으기 힘드니까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굿즈를 통해서 또 굿즈를 좋아하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게임업계 같은 경우에 캐릭터를 또 더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내는 걸 하는 거죠. 아 그 저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의 그 못생긴 꼴벌 아 못생겼나요? 말도 안 돼요 그건. 벌들이 보면 화냅니다. 저는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비예요. 네이비.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놔두고 현지화라는 게 본질은 놔두고 형태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그 본질이 잘 받아들여지게 저희가 원래 그런 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IT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용자의 관점에서 이 서비스가 어떻게 받아질까를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노동조합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포털업체의 직원들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해 고민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 특징을 노조에 녹여봤다. 제가 그냥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지금의 조합원들이 그 결과를 가끔 들려줄 거 아니에요. 네. 뭔가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거나. 네. 예전에는 이런 걸 싫어했었는데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위단체에서 상위노조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강성으로 돌변했다거나. 이런 결과들을 보십니까? 결과는 없구만. 결국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노조가 결성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 없이 저희 조합을 받아들이고 가입하게 됐던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 활동을 하면서도 가령 예를 들어 파업을 해야 되는데 파업이란 본질은 어쨌든 여러 사람이서 노동력 그러니까 노동을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집회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럼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서 그때 어벤져스 개봉하는 날 어벤져스 영화관을 대관을 해서 2시에 다 파업을 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던 거죠. 그래서 몇백 명이 같이 영화를 봤었거든요. 어쨌든 본질은 해치지 않았잖아요. 즉 파업 신고를 정당하게 하고 파업에 대한 것을 문서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파업의 내용은 파업 시간 시작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오기.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다 같이 보러 간 거죠. 사실 집회를 하는 게 그 진짜 파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영화관은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나왔다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말하는 얘기라 제가 거둘 것들이 간혹 있는데 이러니까 이 노동 현장에서 오래 있던 베테랑들이 화섬에 새로 생겨난 노조들을 싫어하죠. 그건 투쟁이 아니라며. 그렇게 서서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이야기인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 노동조합이 더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들을 계속. 현지화랍니다. 도인님은 어떠셨습니까? 어찌 보면 현지화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질문지를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 웃긴 일은 되게 많았어요. 웃긴 일. 웃긴 일은 많은데 깨달음이 뭐 있을까 했는데.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저희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타투이스트로 일하다가 저희 타투유니온에 임원으로 들어온 친구가 저랑 김유승 보건 교육부장님. 그분도 타투이스트이십니까? 네.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 명이 들어와 있는데 공통점은 저희들은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 자기 개인 사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화섬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뭡니까? 대기업이랑도 일해보고 외국계 회사랑도 일해보고 어떤 직장이든 회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경험한 혹은 제가 주최한 회의는 그 회의에 들어와 있는 사람 모두가 그 시간만큼 늙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회의거든요. 죽고 싶죠? 네. 심지어는 제가 그게 싫어서 주관한 제 회의도 결국은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랬는데 화섬 들어와서 저희 실장님이랑 사무처장님이랑 저희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해 본 모든 회의 중에 가장 스마트해요. 어떻길래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절대로 세는 법이 없고요. 지난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리뷰하고 현재 안건 이야기하고 다음 일정까지 정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두 시간 뒤에 회의록이 다시 배포되는 것까지 정말 순식간인데 너무 스마트하게 진행이 돼서 나온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회의가 있어라는 거에 대해서. 회사를 많이 다녀본 사람이 놀라면 진짜 잘하는 거죠. 네. 오래 안 걸려요? 회의가? 오래 걸리든 오래 걸리지 않든 세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낸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왜 화섬이라는 조직이 커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감동스럽게 와닿았던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적어도 우리 상위노조는 잘하니까. 네. 다른 한심한 데는 못 봤거든요. 아직. 맞아요. 그렇잖아요. 화섬 잘하고 있습니다. 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상위노조를 빠른 방식으로 준비해 주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막판에 살짝 비웃어 주신 임종린 지회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새로 알게 된 깨달음과 정보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중에서는 가장 격려이 기시니까 이제. 제가 비웃은 건 아니고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회의지. 그러긴 화면이 다 보일 텐데. 깨달은 점. 최근 들어서 저도 기고 갖고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항상 깨치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항상 대화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안 좋아하는구나. 저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저희 수석 부지회장님은 지금 양재 앞에 가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1인시 하고 계세요. 양재에 있는 SPC 본사 앞에 농성장이 있죠? 농성장은 지금 끝났는데 오늘부터 뭔가 또 시작되는 것 같아서. 새롭게 캠프를 차리세요? 캠프까지는 아닌데 전조작업을 하러 지금 가 계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올 일은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또 만드는 걸 보면. 진짜 싫은가 보다. 나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이거 사실 SPC와 파리바게토로 말할 것 같으면 폭력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레벨의 극한 대처를 꽤 오래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까지는 인구밀도상 모시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방송 이후에 우연치 않게 누군가가 노동운동가가 되어서 차린 노조로는 IT업계에서는 저쪽 판교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덜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라든가 스마일게이트 같은 곳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SPC만큼 시끄럽지 않거든요. 절대로. 맞아요. 꽤나 잘 타협이 되는 편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노조 지회장이 제일 모르거든요. 저는 진짜 회사를 좋아하거든요. 안 그러면 관두죠. 그러니까요. 왜 날기 싫어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회사는 좋아하지만 사용자를 싫어하겠죠. 거기 있는 SPC에. 그건 감정으로 느껴져 오잖아요. 이런 방법을 쓰다니 생각보다 우리를 싫어하네. 생각보다 그게 노조가 됐든 아니면 하청업체의 직원. 주로 임종인 지회장님이 계시는 분에 많이 모여 계시죠. 가입해 계시죠. 그 사람들을 생각보다 싫어하네. 이 사람들이 권리를 말하는 게 싫은 건지 뭐가 싫은 건지 갑자기 고민이 될 때가 평상시에 많이 있다. 우리 조합원들까지 확장하면 좀 그렇고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이름이 대명사가 되잖아요. 데스크에서 임종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당장 집어쳐 이런 말 하고 있네. 그렇게 됐다는 게 이렇게 바람 따라 느껴질 수 있는. 뭐 멋있는 얘기 할 줄 알고 첫 번째 질문 던진 건데 다 되게 슬픈 얘기 아니면 오세훈 지회장님처럼 사기꾼 같은 얘기. 질문을 살짝만 바꿀게요. 그래도 저는 이런 걸 꼭 듣고 싶었어가지고.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지회장을 하지 않았으면 이건 몰랐을 것 같은 일. 왜냐하면 우리 들어가기 전에도 살짝 시민단체 출신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국회의원 하기 전까지는 자기 일거수 일투력이 그렇게 중요한지 돈 한 푼 어떻게 쓰려니까 그렇게 중요한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언론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계속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경험 못 해보면 모르거든요. 내가 노동 탄압을 느끼는 건 개인이다 하는 일인데 내가 노조 지회장이 되고 활동가가 된 뒤에 느끼는 건 완전히 달라요. 지회장 안 했으면 절대 몰랐을 것 같은 중요한 정보를 좀 들려주세요. 도인 님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는 너무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모르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화석노조에서 모여서 회의하면 다 지회장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그렇게 하다가 한동안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라는 얘기를 안 하시다가요. 몇 달이 지나니까 어느 날 지회장들이 모이는 대표자 회의에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나갔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정도는 여기 왜 모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아까 저 임종인 지회장님이 웃으신 이유가 임종인 지회장님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회의가 대표자 회의이기 때문에 이 길고 반복되는 회의를 아마 생각하셔서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갔는데 대표자 회의는 왜 하는 거지?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요. 몇 달 뒤에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도 같은 고민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시작했잖아요. 내가 노동조합 만들어야지. 노동조합 만들면 좋겠다고. 내가 시작했는데. 도인님이 시작 안 했으면 안 생겼을 일이죠. 저는 제가 시작했으니까 책임을 진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임원들도 지금 타투유니온 임원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도와주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데 다른 조합원들이 가끔씩 저한테 뭘 물어볼 때마다 돕지 못해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요청을 하시는데 다른 지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결국은. 전임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 지회에 가입한 타투유니온 사무실 같은데 전임자로 일하면서 전임자 수준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만 받고 돕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신다. 인사를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저질렀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다 생업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표자 회의 가서 보다 보니까요. 다른 지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임금 노동자들이 어떻게 피켓팅에 매일 참석하고 1인 시위에 어떻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지금 저희가 듣는 4, 50개 단사가 있어요. 화성식품 노조 내. 4, 50개 단사의 지회장들이 하루씩만 돌아가면 한 달간 매일 1인 시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50일간 순번주구 지회장들이 하루씩만 돌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청취자분들이나 저도 사실 익숙치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파업과 관련된 연대죠. 예를 들어 네이버가 파업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자회사한테 이런 노동산업이 있는데 서시정 안 해준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지회장이 오늘 1인 시위를 했어. 그리고 지회장은 딴 일을 해야 돼. 혹은 지회에 있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 있어. 그런데 계속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얼어 죽을 테니까 다른 곳에서 한 명씩만 서줘도 1년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임자 지회장들이 화성식품 노조 내의 40, 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회의장에. 그래서 서로 품아시하듯이 서로 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노조 만들기 전에 조정도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님 중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라디오 나오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노동자들이 이기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연대하고 협동해라.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배우게 된 게 지회장을 하면서 배우게 된 점이 그거였습니다. 안 느껴보면 미친 소리 같죠? 네. 그런데 그거 이길 수 있고 되더라고요. 저도 광화문 위대사관 앞에 가서 1인심 몇 번 하고요. 남의 이야기 들어주고. 네. SPC 앞에도 한 번 갔다 오고요. 얼마 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SPC 앞에 가서 타투이스트 얘기하러 간 건 아니잖아. 그럼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냥 연맹비를 내면서 노조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기만 해서는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냥 그걸 개념으로만 알고 사실 저도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오래전에 들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네이버 본사 앞에 임종륜 지회장이 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가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 일 많죠? 임종륜 지회장이. 네. 많이 다니죠. 거의 무슨 투쟁 있다 그러면 많이 다니죠. 가장 최근에 남의 사업 앞에 가셨던 종족은 언제요? 최근에 갔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때 미대사관 앞에 할 때 도인님이랑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갔었고 또 SNK 폴리텍이라고 안산에 있는 사업장에도 천막을 쳐서 몇 번 연대 갔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도인님이 SPC 앞에 갔다 했었는데 그게 저희 파리바게트 이슈가 아니라 던킨 도너츠에도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던킨 도너츠 지회 문제를 가지고 가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던킨 문제로 가서 또 서 있고. 혹시 던킨 도너츠는 무슨 문제인지 들으셨어요? 던킨 도너츠도 불법 파견이었고. 불법 파견? 불법 파견.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이었던 걸 안 게 아니라 비알코리아 본사 직원 중 한 분이 퇴사하면서 자료를 싹 모아서 노동부에 던지고 퇴사했다더라고요. 멋있다. 치사하지만 멋있다. 그런데 그게 노동자들이랑 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회사에서 갑자기 직접 고용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직접 고용 안을 가지고 온 걸 보니까 협력사 때랑 전혀 다른 게 없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빠지고 그런 걸 들고 와서 감원이설로 한 거예요. 저희 했을 때랑 똑같이. SPC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근로계약서 쓸 수 없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겠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다 해서 그때 화삼으로 연락이 와서 됐는데 그게 또 조금 재밌는 게 지금 던킨 도너츠의 지회장님이 17년도 당시에 저희 조합원이었던 거예요. 아, 빠발. 네, 빠발 조합원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퇴사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던킨 도너츠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또 그런 문제를 겪으셔서 그분이 지금 지회장을 하고 계세요. 사실 처음에 퇴사하셨을 때만 해도 어디 가서 노동운동을 하고 다 족쳐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은 0%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내가 이 정도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고만 당하고 멀쩡하게 고용해 주는 곳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셨다가 거기도 개판인 걸 아시게 됐을 뿐이겠죠. 네, 네. 거기도 지금 투쟁 중이어서 저기도 최근에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저희 문제가 아닌 문제로 SPC 앞에 많이 갑니다. 그 점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일을 해결하려고 우리 조합을 만들었는데 알아서 남의 일도 같이 해결해주러 다니게 돼 있다는 걸 깨닫는다. 되게 감동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런 게 있댑니다. 임종린 지회장님이 지회장 안 했으면 몰랐을 것들은 세상에 많죠. 예를 들면 영화 주인공의 모델이 된다거나. 경을 칩니다, 그런 말 하면. 왜요? 왜요? 아니, 어디 가면 고아성입니다. 그런데 경을 칩니다, 경을 칩니다. 내가 가서 혼내줄 거야, 그러면서. 그건 완전 낡았다. 그렇게 소개하시면 안 됩니다, 점심자 여러분. 게다가 이거 얘기해도 돼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감독님 만나지도 못하셨더면서요. 만나본 적도 없다면서요. 그 감독님이 단독으로 지멋대로 그런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죠. 언급되고. 좋게 말한다. 그게 아니고 저도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트위터 하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보여서. 윤희나 작가님이 뭘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제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영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검색했는데 기사가 났더라고요. 감독님이 이제 뭐 파리바게드 지회장의 모델로 삼아서 시나리오를 썼다. 그래서 그냥 오, 세상에. 그랬는데 이제 기자님이 연락이 오는, 매체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를 봤냐. 아직 안 봤다. 그랬더니 영화를 보고 연락을 달라 이러는 거예요. 왜? 하역한 기자들이란. 하여튼 그래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저는 어, 뭐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르겠는데. 왜곡돼 있으니까요. 모르겠는데? 이러고 나왔는데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인터뷰 같은 게 계속 들어오고 해서 어떤 기자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미 감독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저한테 오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감독님이랑 어떤 소통이 있었냐, 공감 작업이 있었냐. 모른다. 난 누군지도 모른다. 했는데 그 감독님이 기자님한테 갑자기 자기가 어떤 사전 그런 것도 없이 지혜장 이름, 임종린이라는 이름을 언급해서 사과드린다.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거의... 아, 맞추어네요. 그쵸. 아, 그쵸가 아니라 하여튼, 네. 물론 그 감독님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답니다. 임종린 제장은 그 감독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인 사과를 한 번 들었습니다. 아, 근데 사인은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 조합원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뭐지, 무대 인사 하는 곳에 가가지고 아, 빠빠 지혜에서 나왔다, 내가. 네, 따라 나가서 저 파리바게티 지혜 조합원인데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랬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사인을 해줘서 그거 가지고 또 저희끼리 신나 했었죠. 끝. 되게 멋있는 글을 써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같은 질문에 답해 주세요. 내가 지혜장,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좀 물론 저 첫 답변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분 아프고 사람 지치는 일도 있는데 가끔 나를 굴리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활동가는. 그래도 내가 이거 지혜장 안 했으면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건데. 아, 근데 멋있는 답변, 아까 막 얘기하셨는데 어떡하죠? 저 그런 답변을 준비 못했는데. 아니에요. 도인님 답변은 멋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사항이 조직을 빠는 거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진짜 고민을 해봤는데 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수석님이랑 둘이 앉아서 뭘 깨달았을까요? 고민을 했는데 둘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SPC 양재본사 사옥 앞은 바람이 많이 분다. 거기 춥죠? 많이 춥다. 응달지다. 강남에 폐년상이 있어요. 그거랑 또. 거기 천막을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겁나 춥습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요. 왠진 자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남부순환도로 쭉 뚫린 길이라서 새벽에 자고 있으면 스포츠카들이 많이 다닌다. 그죠. 스포츠카들이 신호 어기면서 테스트하는데 많이 쓰는 도로죠. 네. 네. 그걸 깨달았네요. 아, 그게 다예요? 아, 음. 좀 확장해서. 패션파이브라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SPC 회장님이? 네. 거기 한남동에 있거든요. 이태원. 네. 거기서도 농성을 했었는데. 아, 회장님 자주 가는 곳에 나타나야 되니까. 네. 거기는 9시 이후에 인적이 끊긴다. 그런 거. 네. 한남동과 양재에 대한 질의를 배우신 것 같아요. 한남동과 양재 맛집을 많이 알게 됐다. 아, 그건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오세훈 주 회장님은요? 네이버 노조 시작하면서 IT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위해 연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출발했잖아요. 거창한 소리 많이 하셨을 때. 네. 많이 하셨을 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에 노조 생기고.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화섬 내에서 IT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IT 산업에 이슈도 챙기고 고민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그 뒤에 빠른 속도로 판교에 이웃들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IT 게임 노동자 실태조사 이런 걸 했어요. 설문 같은 걸 반환하고 유틀이니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공동성명 주최 혹은 다른. 네. IT위원회 주체로 해서 했는데. 뻔한 결과 나왔으니까 여전히 포괄임금제 반 이상 겪고 있고. 그다음에 52시간 노동하고 있고. 공고사직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노동조합 없는 곳이 훨씬 심하다. 뭐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노조가 없으면 무조건 더 심해진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간에 노동조합 만들려고 만든다기보다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을 결국 만들지는 않으세요. 아. 다른 회사에서 상담 온다. IT기업에서. 네. 와도 안 하는 게. 일단 이 IT 게임업계 자체는 회사가 다 오래 안 된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롯데, 현대 뭐 이런 기업이면 거기에서 내가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신생회사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확 커진 업체들이죠. 네. 애정이 없고. 그리고 회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떤 게임이 하나가 잘 돼도 그 다른 게임들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이 너무 잦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여기 회사에 남아서 이 회사를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건 IT노동자들이 필히 다 공감하실 만한 문제겠네요. IT노동자들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20, 30대 직장인들의 삶은 몸값 부풀려서 옆으로 옮겨가는 일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당연히 골모를 하는 게 본인한테 되게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일반적인 도시민들은 노조활동가에 대해서 냉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회활동가들은 자기 조직하고는 자기 직업의 애정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갭이 있군요. 애정의 갭.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 회사에 어떻게든 남기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프로젝트가 잘 안 됐어요. 게임 프로젝트가 잘 안 됐어. 그러면 물론 그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내보내는 건 잘못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 회사에 안 남고 싶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제가 망가지고 다른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난 그 프로젝트 마음에 안 들어. 똑같은 팀장이 하는 거고 이상하게 할 게 뻔해. 그래서 저쪽 프로젝트에 내가 가고 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직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 IT의 뭔가 산별로조를 진짜 잘 만들어야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을 꿈꿔보는 거죠. 모든 IT 노동자들이 IT 산별로조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 그 디자인이 돼 있어야 되는군요. 왜 그 쉽게 말해 우리가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문제점과 로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21세기에는 보통 쌍차를 떠올린데. 쌍용차에 노조 계신 분들은 그 회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보통. 나는 평생 평택 사람이고 나는 평생 쌍차에 있을 사람이다. 마인드라 너네가 뭔데 이 마인드로 딱 똘똘 뭉치신 분들인데 그게 판교든 구디단 가지단이든 그런 마인드가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없다고 해서 노동자로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사에 속한 정규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IT랑 게임 업계에서 일하는 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계의 어떤 정규직을 만들어주는 게 IT 산별로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그런 IT 산별로조만이 I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제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IT 산별로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서 게임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싶어. 그러면 저희 노조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유니티 개발자가 몇 명 필요하고 실사 그래픽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노동자들을 쓰려면 포괄임 금제는 안 되고 52시간 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것인지를 합의를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 조합원들을 쓸 수 있다. 그게 저도 그런 지점이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개발자, 디자이너, IT 업계에 들어갈 만한 능력을 배우고 갖춘 사람으로서 그 업계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 들어가려고 줄을 설 때 보면 그걸 따질 거 아니에요. 경력이 생기면 더 따집니다. 보통 회사 옮겨갈 때는 여기는 몇 시간 일하게 하지? 여기는 시당을 얼마를 주지? 여기는 야근할 때 야근 시당을 어떻게 챙겨주지? 휴가는 얼마나 주지? 그리고 그걸 잘 챙겨주는 회사는 보통 노조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 노조는 있나?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 다 따지기는 좀 미미한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사람이 인력이 적으면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잘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흥 회사 같은 경우에 무슨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여기는 복지가 너무 좋은 회사야. 이렇게 광고를 하긴 하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들기 위한 구미 그러니까 어쨌든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시점에는. 그럴 때는 뭔가 예를 들어 식사를 아예 요리사를 채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경쟁이 붙이면 더 좋은 요리사를 채용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점점 근데 뭔가 이게 살짝 나빠지기도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 쓰진 않죠. 그렇다면 그 일자리의 질 관리하고 견제하는 퀄리티 컨트롤러의 역할을 노조가 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프로젝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게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안 됐을 때 불안정해지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건 뭐 유니티 엔진에 뭐 예를 들어 실사를 했다. 다음 프로젝트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다른 엔진과 다른 어떤 화풍으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그러면 이게 애초에 사용자들이 낸 기금과 그다음에 아까 노동자들이 성공했을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잘 만들어서 고용안전기금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잠깐 일 안 하는 동안에도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그리고 어필름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노조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옮겨다녀야 되는 상황이면 옮겨다니는 상황의 그 중간 지점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물론 그게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그런 것처럼 더 큰 테두리면 좋긴 하겠지만 IT가 좀 더 그런 특성이 있다면 좀 더 그걸 기금을 만들어서 더 보장을 해주는 거죠. 수익 보장 같은 걸. 나중에 공천에 한 번 도전할 것 같지 않아요? 저 양반은? 아니 질문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조성주보다 좀 더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조성주가 언어로 하거든. 저는 오로지 네이버 노동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제빵을 배웠고 그걸로 계속 먹고 살고 싶다고 해서 한평생 빠바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금 저 비알코리아 던킹도너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직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보시죠. 지금 얘기하시면서 기억이 났는데 저희가 처음 노동조합 설립하기 전에 처음 저랑 소통했던 보장원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해서 설명을 하셨던 게 그런 비슷한 거였어요. 파리바게트 제빵사들만 상대하지 말고 전국의 모든 제빵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가입을 시켜서 파리바게트 제빵사들만의 복지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제빵사들에 대한 그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뭐 제빵사를 고용하고 싶으면 꼭 우리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그 울타리 그런 걸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아이고 피곤한 일 시키고 계시네요. 이게 정치적으로 더 큰 조직이 주어진다는 건 조직가한테는 매혹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는 임종인 지회장은 부담을 먼저 느끼는 분이에요. 더 커지면 좋긴 좋겠지만 그럼요. 그럼요. 지회장은 사지가 찢어질 것이다. 네. 그렇죠? 그게 타트위스트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도인님처럼 이 직장 지직장 다 다 해보고 내가 그림 그려서 뭘로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옮겨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인님이 이 시장을 개척해놓은 다음에 어? 나는 도인님처럼 해봐야지 라면서 첫 커리어를 여기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평생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다들 고민하는 지점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타투유니온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제회 모델도 공부를 시작했었고요. 공제회. 네. 타투이스트 공제회. 네. 제대로 공부가 돼 있지는 않아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공부를 시작은 하긴 했었는데 뭐 공제회도 덜어 노조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 네. 하지만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땐 아무것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이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하게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위험들을 염두에 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겪을 수도 있지만 내 동료들이 겪을 수 있고 단순히 아팠는데 두 달 아팠는데 월세를 낼 수가 없는 상황 망해 죽게 됐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사회가 주는 안정망으로 극복이 안 될 때는 우리 무리의 돌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생각을 파헤치다 보면 방금도 오세윤 지하장님이나 임종륜 지하장님 하시던 얘기 듣다 보면 참 멋있는데 멋진 표현이 나왔습니다. 무리의 돌봄. 네. 참 멋있는데 그리고 너무 좋은 거 아니겠는데 그거 내가 해야 되나 부담감 숨도 못 쉬겠고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거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되고 계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히 파고입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이를 키운다고? 여기서? 네. 그러면 타투이스 유니온 창립총회 하기 직전쯤에 도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번 주셨어요. 네. 뭔가 조상님 묘비 앞에 오는 심정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나한테 굳이 이 타이밍에 예의상 전화를 하시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투에서 뭔가 뚝뚝 배어나길래 지금 이미 죽겠다는 심정이 아니냐라고 제가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껏 비웃으셨잖아요. 그렇죠. 힘들지라고 하면서 반말은 안 했고요. 하지만 반말보다 심한 조롱은 있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실체도 없는 조직을 만드는 데까지만 해도 충분히 피곤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원을 늘리는 조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활동가는 죽고 싶죠. 참 힘든 지점이 그건데요. 하기 전에는 꿈처럼 떠벌렸던 것들이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더 컸던 건데 이게 저희보다 잘하는 조직 안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되기도 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게 되죠. 네. 그게 짜증이에요. 더불어 인생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죠. XSFM입니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마카롱의 시작은 프랑스였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마카롱은 재미있게도 한국에서 만났어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알고 있던 마카롱과는 너무도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온유 마카롱 덕지리님, 카인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요. 카인이랑 아벨 아 아벨? 당신의 문앞에 배송되는 정치 마키 아벨? 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무인과 강좌 할인권까지 저자와의 대화와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발전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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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당신의 문앞에 배송되는 정치 막 이어 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무인과 강좌 할인권까지 저자와의 대화와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발전소 정치발전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다짐에 가장 어울리는 광고주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죠. 어디요? 정치발전소하고 퍼펙트25 아 그럼요. 새해 맞이 내년에는 책을 꼭 읽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12개월 구독권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간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개월 구독권은 23만 8천원이고요. 13%의 할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할인했습니다. 그 업체의 규모를 아는데 왜냐하면 장사를 처음 해보죠. 사실 조성조사장으로 얘기할 것 같다. 이론에 있어서 정치와 관련된 이론들에 있어서 난다긴다는 국내 최고수 중에 한 명이지만 장사는 땡밥이겠죠. 장밋빛 꿈에 부풀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뉴트리아 처음 수입한 사람처럼. 그런데 안 망한 것만 해도 기저귀인데 사실 할인을 이렇게 생각하면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초보 장사꾼의 입장에서 13%는 엄청납니다. 이 13%라는 숫자는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계산을 하고 하고 한 최대치죠. 그렇죠. 회의를 여러 번 거친 수치죠. 아마 그중에서 13은 불길한 숫자야.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건 무시했나 봅니다. 소장님이. 신년 계획에 정치서적으로 독서를 하자. 혹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자. 내 지식의 폭을 넓히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구독자에게 마키아벨리 편지의 온오프라인 특강은 무료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구독자분들에게는 그 달의 책 특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얘기는 안 하고요. 안 합니다. 온라인 특강 생중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알아봐야 하느냐. 난 너무 바쁘다. 메신저로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알림톡으로 전송을 해드리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청. 이건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줄을 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미리 신청을 하면 무료로 특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오프라인 특강은 가서 보면 재밌죠. 책도 읽고 강의도 듣는 뇌가 살지는 2021년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치발전소가 서점을 오픈했어요. 이렇게 원래 사업 시작할 때 막 이것저것 하면 그중에 하나는 살아남아요. 맞아요. 구독자가 서점에 방문을 하시면 커피 한 잔은 무료로 드립니다. 뭐 당연히 지금은 앉아서 마실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앉아서 마실 수는 없고. 만약에 지나가실 수 있다. 책을 이걸 사러 가야 되겠다. 과월호 중에 어떤 것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리시면 들린 김에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를. 네. 공짜예요. 맞습니다. 구독자인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커피를 드립니다. 네. 정치발전소는 21년에도 망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12개월 구독권 여러분 새로운 다짐을 실천해 보십시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3분과 3분이 앉아계신 3분이 생각하실 때는 아무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노조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 상담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꿈같이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꿈처럼 두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여기 앉아계신 3분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분들에 비해서도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먼 미래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 3분에게 그동안 인생이 완전히 바뀐 다음의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임종린 지회장님은 언제나 저한테 웃긴 할 얘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웃긴 할 얘기가 많다는 말 외에는 웃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어요.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좀 하시라고 부른 겁니다. 말하면 또 저만 웃길 수도 있긴 한데. 그럼요. 리스크는 지세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 일단 하나만 얘기하면 저희가 19년도에 거의 한 7개월을 길바닥 생활을 했거든요. 농성장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뵐 때가 1월인가 2월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농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후에도 한참. 네. 그때 19년도 1월 말에 시작해서 6월 중순에 한 번 끝났고. 네. 그다음에 또 그거 갖고 또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바로 또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또 길바닥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첫 농성장이 끝났을 때 회사에서 약속한 게 사무실을 원하는 곳에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도 약속을 받았었는데 사무실을 발품을 팔아서 잡았는데 화섬노조 노량진에 있는데 노량진 근처에다가 사무실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괜찮았고 그냥 뭐 욕심내는 그런 수준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우리 몸이 들어갈 것만 들어갈 정도면 된다 해서 했는데 처음에 회사에서 보고서는 어 이 정도면 괜찮네요. 정말 이 정도도 괜찮으세요? 이러고 갔는데 승인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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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희가 화섬노조 근처에 있는 게 싫었대요. 뭐야? 싫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옆에? 양재동? 양재도 아니었고 저희 PB 파트너즈라는 자회사의 본사는 야탑에 있거든요. 성남 야탑에. 자회사? 본사 말고? 네. 자회사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본사와 자회사 중간이 수서에 있었으면 좋겠다. 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건 상당히 똑똑한 노무사가 붙어서 준 조언이네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로 실랑이 해라. 저희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무실 주긴 줄 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약속 자체가 너희가 원하는 장소였는데. 그것조차도 딱 농성이 끝나자마자 바로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니까. 저희는 그동안 계속 싸우는 게 약속 지켜라 하고 싸우는 거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회사에서 갖고 온 게. 이미 저희 PB 파트너즈 자회사 건물 안에 사무실을 두 개를 임대를 해놨고. 한국노총 사무실도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놨다. 너네도 들어와라. 이 회사 내에 한국노총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임종인 지장이 나왔을 때 편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해서. 바로 한남동에 있는 회장님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앞에 가서. 패션5. 1인 시위를 하는데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저희는 투쟁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인 시위라는 게 사람이 한 두세 명 가서 앞에서 한 시간 정도 피켓을 들고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 한 시간 동안은 당연히 싫겠지. 근데 한편으로는 쟤네 한 시간 이따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잖아요.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뭐예요? 주유소 마네킹? 뭘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고. 일단은 그동안 1인 시위만 했었으니까 방송차를 가져가자. 해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노조차 있잖아요. 카니발 같은데 위에다가 앰프 틀어놓고. 노조차 있잖아요. 노조차요라는 고정관념에 가득한 표현. 여튼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섬에도 그 차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저희 화섬 본주에 전화를 해서 저 그 카니발 하루만 써도 돼요. 그랬더니 써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5분 만에 저희는 근데 진짜로 한 1시간에 2시간 정도 피켓팅하면서 노래만 틀을 생각으로 간 거였는데 가자마자 5분 만에 경찰이 막 온 거예요. 제가 나타나니까 바로 또 신고를 한 거예요.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지도 않았는데. 빠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가 좀 붙었죠. 아 우리 집회신고 다 했고 정당한 행위다 하고 했더니 이제 경찰 분께서 그러면 정당하게 집회신고가 된 거니까 이 카니발을 그러면 인도에 지금 조금 방해가 되니까 그 패션파이브 정면 쪽에 어디에 뭐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 사이에 주차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다 주차를 하면 인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거기다 주차를 하면 한 시간 정도 이제 뭐 하다 가라 이렇게 된 거여서 어 주차하겠다 해가지고 막 한 손으로 이렇게 주차를 했죠.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그 화분 사이에 카니발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주차 미션을 내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서 했는데. 네. 이제 차를 빼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이제 1인시가 끝났으면 차를 빼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차를 빼는 게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회사랑 이미 틀어져가지고 올까지 왔는데. 아까 전에 같은 이웃. 그냥 오기인데. 1인시 할 때도 어차피 쟤네 가. 그리고 또. 그렇게 무슥게 보는 것. 네. 저 카니발 빼고 어차피 쟤네 또 가.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수석님이랑 부재장님이랑 셋이 가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뭔가 셋이 그냥 약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기면서. 일단 저녁을 시켜먹자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중국집 시켜먹고. 그랬는데. 추웠어요? 그건 아니죠?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어요? 8월 달이었어요. 진짜 덜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카니발 갖다 놓고 하니까. 천막 칠 때는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운데. 차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에어컨도 켜놓고 있어서 괜찮은 거 할 만한 거예요. 시원한데? 그러면서. 그리고 이따가. 또 LPC라 만만하죠. 그래서 밤에. 이걸 차를 빼야 될 시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어색합니다. 네. 차를 빼야 되는데 빼는 것도 자존심도 상하고 해가지고. 뭔가. 일단 오늘 하루 잘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카니발에서 저는 운전석에 앉고. 나머지 두 분은 뒤에 의자 눕혀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잤어요. 자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루를 잤으니까 더 빼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농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카니발 갖다 놓고. 이게 우리 노동중조합 사무실이다. 하고서는 한 40일 정도 카니발에서 자고 살았거든요. 한화문동에서. 만약에 뭐 저 민중요소리든 뭐 매일노동뉴스든 취재를 나오면. 그렇게 된 원인을 말하기엔 좀 어렵군요.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농성이 어느 정도 끝나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하는데. 그제서야 저도 그렇고. 뒤에 누워졌던 그 두 분도 그렇고. 셋이서 그날 자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자고 있지? 이러면서 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아니 진짜 차가 들어온 지 5분만에 경찰이 출동했으면 화가 날 만한 게 그건 이웃의 민원이 아니에요. 네. 뭘 틀지도 않았으니까. 차 잠깐 대놓고 내려가지고 이제부터 뭐하지? 라고 논의하고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달려온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정도면 사실 지역의 경찰과 그 회장님 비서실 간의 커넥션도 의심해 볼 만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 속도면. 그런 건 본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네. 맞아요.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시즈를 했다. 그래서 한 40일 거기 길바닥에 생활했어요. 여름에. 시즈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곳에 사무실을 줬어요. 회사가. 아 이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두 개예요. 회사가 주기로 했던 사무실이랑 우리가 원하는 사무실이 두 개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측 노무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내의 노조의 사무실을 두면 몇 번의 선거를 거쳐서 지도부는 자기 편이 들어올 때가 있다. 회사 편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민주노총 노조가 들어왔고 처음에는 임종림 같은 사람이 지회장이었어도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걸 뒤집는데 그 방식을 쓰셨군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웃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이번은요? 노조하고 나서 웃긴 일을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 정도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공동성명이라는 별칭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원래 공동성명은 함께 동 소리성을 쓰는데 저희는 이제 뭐 네이버를 함께 움직여서 깨끗하게 성장시킨다 뭐 이런 거니까 움직일 동이랑 이룰성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공동성명이라는 걸 쓰인 걸 이제 티셔츠를 입고 가는데 한자 틀렸다고. 오타났다고? 아저씨가 한자 틀렸다고. 한자 틀린 거 왜 입고 다니냐 뭐 그러시기도 하고. 어느 아저씨가요? 아니 그냥 지나가니까 저희 스태프가 그냥 입고 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 한자 틀렸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와 되게 좋은 일이다. 누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 달고 있으면 또 누가 와서 한자 틀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급기야. 그러다 급기야 저희 네이버 고객센터로 전화가 들어간 거예요. 한자 틀린 거 입은 사람들이 있다. 아니 이게 학교 근처인데 틀린 한자 걸어놓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네이버 고객센터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저희한테 알려줬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와 그건 진짜 나중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꾸 회사에 항의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거 그냥 다시 한자 바꾸는 게 어떠냐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웃긴 일은 아닌데 최근에 즐거운 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제 송년회를 했거든요. 송년회. 뭐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송년회를 온라인으로 한 거죠. 그래서 보통 회의할 때 줌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줌에 어제 400명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저희 조합원들. 그 줌에 100명 넘게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100명 넘게 하려면 아마 돈을 더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불해서. 그건 조합비를 해결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퀴즈도 풀고 여러 행사도 하고 상도 주고 이런 경품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되게 온라인으로도 되게 뭔가 서로 뭔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좀 되게 뭐 그래도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참 되게 즐거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조합원들 덕분에. 물론 뭐 그래도 저 네이버 노조는 이 전년도까지 계속 그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셨겠죠. 뭐 연말이 되면. 사람들 만나서. 근데 원래 그러니까 그 전에 오프라인으로 송년회 했을 때는 한 200명 정도 왔었나? 근데 이제 이번 온라인이 더 많이 오거든요. 사실 꽤 높은 것 같은데요? 네. 꽤 높아요. 저희가 이래저래 뭐 좀 약간 당근을 주죠. 당근을. 경품이 엄청 셌다 하던데요. 아 경품이요? 네. 경품은 조금 썼습니다. 저희가. 경품 뭐 뭐. 그리고 송년회 오면 원래 식사 대접하잖아요. 식사 대접하는 거 대신 이제 뭐 포인트를 좀 제공을 했죠. 아. 왜곡된 녹색의 어떤 물건이 아니라. 네. 네이버. 네. 페이. 아. 네이버 페이. 아. 돈 주고 네이버 페이 사서 줄 수도 있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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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처음 뵀을 때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던 경험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네. 네이버 노조를 이제 만들자라는 논의는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졌다. 라인에서 하지 않았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이죠. 네. 네. 가장 경력이 짧은 도희 지회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웃긴 일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업종이 업종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심각한 편견이라기보다는 어이없는 편견에 해당되다 보니까 웃긴 일들이 꽤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노동조합 만들고 나서 바로 나왔던 게 조선일보가 불법 문신업자들을 끌어들여서 노조를 만들었다라고 저희를 비난하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냈어요. 자. 문장을 분석합시다. 불법 문신업자들을 동원하는 노조가 생겼다라는 기사를 냈다? 네. 오호.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재밌는 지점이 하필이면 그 다음날 제가 인터뷰를 하기로 했던 언론사가 미디어 오늘이었어요. 미디어 오늘의. 네.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미디어 오늘 기자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기자님이 그날 오전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다른 곳과 인터뷰하는 것과 다르게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를 하면 다른 매체를 개 깔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노조를 설립했다는 거를 보도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랬는데 그분이 그날 오전에 출근하는 데 전화가 오셔서 조선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묻더니 그러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 기사를 준비를 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바로 그 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노동자업을 만들고 나면 계속 듣게 될 질문이죠. 다만 이 기사는 저희가 설립문 같은데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문신이라는 단어, 업자라는 단어를 스스로 알맞게 갖다 끌어다 쓰신 거잖아요. 그걸 요즘은 이제 미디어의 공해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요즘은 그래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본인이 대상이 돼서 왜곡당해보지 않으면 진짜 느낌을 못 받거든요. 네. 크리에이티브 했어요. 감탄하죠 처음에. 와 대단하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기사를 쓰시지? 그래서 그래도 건전하게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명하면 앞으로 얻을 오해도 또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해명을 해볼까라고 저희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사실 저희에게 질문한 건 너희가 어떻게 노동조합, 노동자가 될 수 있어라는 질문을 하신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딴 것도 기사라고 썼으니까 우리가 널 기자라고 해 주잖아. 우리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노동자지.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어요. 지극히 정치적이고 터프한. 네. 이딴 것도 기사니까 기자인 거고 저희가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노동자다라는 게 가장 짧은 문장으로 정리가 돼서요. 지금도 저희는. 선동이라는 능력을 획득했네요. 그 순간에. 저희는 어디 가도 사실 저희한테 우호적이든 우호적이지 않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아요. 특이한 업종입니다. 고용 형태가 특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동조합이 됐습니까? 노동조합을 하려는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봤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긴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어떻고 이기기기고 저렇고 저렇고. 우리 고용 형태는 이런 이런 형태가 있으며 막. 그런데 갑자기 싸가지 없어지는 거예요. 너 같은 놈도 일을 하는데 노동자인데. 조선일보 덕분에 그 답변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저희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입니다. 그러게요. 어떤 문장은 안 당해보면 못 나온단 말입니다. 해법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써온 건 있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앉아가지고 이걸 기사라고 이 말을 몇 번 하다가. 그래 이것도 기사지? 이러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레벨업 되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게요. 싸운 건 뭐요? 네. 저희가 헌법소원을 준비를 해서. 그렇잖아요. 처음에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한 6개월 준비해서 11월 2일 날 헌법소원을 제출을 했어요. 드디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했던 건 헌마소송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 이런 법률 때문에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당한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게 헌마소송이고요. 헌바소송이 있어요. 그거는 재판이 걸려야 돼요.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런 법률 때문에 내가 이 재판에 이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거해달라고 내는 게 헌바소송인데요. 로스쿨 다니시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깨달음이 있냐고 할 때 답을 못하는 지점이 엄청 한심하다는 걸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아니 그걸 본인이 지금 조합하기 전에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조합하고 나서 알게 된 거 투성이에요. 여기 앉아계신 양반들은. 헌마랑 헌바를 어떻게 구분해. 법대상도 몰라요. 여튼 말씀하세요. 헌바소송하려면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알잖아요. 그런데 재판 대상자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끼리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이랑. 어떤 사람이 어떤 재판인 거를 저희가 찾아내야 저희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결과가 없었지만 그 사이에 9월 달에 일본은 저희가 똑같은 판례를 가지고 있다가 재판에서 이김으로써 그 판례를 없애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례가 있기 전이었지만 재판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럼 누가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들끼리 찾아보니까 결국은 저였어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고. 14년 정도 일하면서 한 번도 의료법이라든지 손님과의 트러블로 정과라든지 다른 트러블이 없었고요. 지위나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런 것들이 재판을 걸어보면 지회장을 가지고 걸어보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저희들끼리 웃으면서. 원래 남한테 미룰 때는 되게 머리가 빨리 굴러가죠. 정과가 있나? 저 오빠가. 언제 한 번 신고당하지 않겠어? 그러고 저희들끼리 웃었는데 딱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2주 뒤에 저희가 전태일열사 50주기 행사가 있었어요. 전태일 평전 낭독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생각보다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셨어요. 타투유니온 이야기를. 그날 바로 신고가 된 거예요. 와! 럭키! 네. 그래서 그런데... 아! 그냥 살다 당했으면 울고불고 할 일이군요. 네. 그런데 되게 황당하긴 해요. 신고한 사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고한 걸 그렇게 좋아할지. 그런데 더 제가 웃긴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신고가 너무 웃겼었어요. 예를 들면 저를 전태일열사 기념 행사를 했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어찌 됐든 저를 잡아놓으려면 의료법 위반으로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장승백이 역에서 제가 타투를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장승백이 역에서 타투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 장승백이 역은 저희 화선본조 주소거든요. 저희 사무처장님이 되게 온화하신 분인데... 사람이 아무리 못 돼도 상위조직 사무실에서 자기 일을 하진 않죠. 네. 그런데 사무처장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거는 화섬식품 노조에 대한 전쟁 선포다. 이 단체 어디냐. 쉽게 화를 내시는 분이네. 그래서 많이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만나서 설득을 했죠. 이거는 화내실 일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나쁜 거라고 되게 멍청한 신고를 한 것 같다고. 그래서 동작경찰서에서 전화 왔길래요. 경찰서 분도 그래요. 장승백이에서 타투하셨어요? 와, 거기 웃음 참은... 그래서 같이 경찰서 수사관 분이랑 한창 웃었어요, 둘이. 그리고서는 그분이 저한테 신신당부하시는 게 여기서 할 일 없으니까 집이나 작업실 근처로 이관을 하시라고. 네, 그렇죠. 일단 맡기 싫거든요, 당연히. 신고당한 제가 직접 A4용지에 이관 신청섰어요. 집으로 가져갈까, 회사 근처로 할까 하다가 집에서 다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당연합니다. 동대문경찰서로 이관을 했어요. 맞아요. 회사에서 퇴근 시간 끝나고 조사받고 집에 오면 차 엄청 밀리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사를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저희는 헌바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좀 드려버리려고요.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저를 빨리 집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분노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신고 자체가 너무 멍청한 신고였어서 저희는 이 신고로 인해서 저희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헌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고 나쁜 일을 많이 경험해봐야 하느냐 하면 그리고 경험하면서도 머리가 좋아야 하느냐 하면 사람 그냥 잡법 만들려고 꾀를 냈던 사람을 가지고 모든 타투스트의 권익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네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신고하신 분의 지인분 무슨 일이든 화나게 만드세요. 길에서 미끄러지게 만든다거나 뭐라도 해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 마지막 질문은 이분들이 지금 머리를 빨리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반드시 잘해주셔야 돼요. 이 일을 조합 일을 하면서 물론 당연히 관두고 싶을 때도 많고 인류애가 삭제되는 순간도 많고 제가 요즘 느낀 건데 지난주에 소개된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꿨거든요. 사측이 미울 때도 있지만 조합원이 미울 때도 있고 세상이 다 미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런 분들께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임종린지혜정. 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한두 명만 얘기를 해라 하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빠트리는 사람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난 안 고마운가? 이렇게 되실까봐. 그래서 시상식 할 때 연예인들이 막 이름 부르잖아요. 그럼 일단 읊어주시고 그 외에 정말 고마운 분의 이야기를 한두 개만 들려주세요. 읊기에도 너무 많아서 그냥 근데 아 그래서 맛있기 때문에 우유부도 안 하세요?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희 친구 처음에 같이 얘기 들어주고 그랬던 친구들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제가 사측 관리자가 돼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막아준 저희 친구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이 왔으니까 방송에 관련된 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때 아까 본사 앞에서 천방송송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조합원 얼굴을 다 정확히 모르니까 아직도 그렇잖아요. 전국에 계시니까 그냥 만나보지 못한 조합원이 오셨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분 한 분이랑 여자분 한 분 오셨는데 청취자라고 하시면서 우리? 네. 여기 청취자라고 하면서 그 SPC 건물 반대편에 플래그온인가? 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어딘지는 정확히 말해줄 수는 없지만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하면서 이제 여기 보이길래 그냥 응원차 왔다 하시면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봉투. 봉투가 엄청 두꺼웠어요. 진짜요? 네. 깜짝 놀랐어요. 한 3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헐. 네. 그래서 그때 받으면서 이게 그냥 돈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물론 돈도 좋지만 그럼요. 하여튼 저희가 저희 노동조합이 생각했을 때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서 외부에서 지지를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그거 본인이 피부로 느끼죠?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회들은 외롭거든요. 네. 맞아요. 싸우다 보면. 네. 저희는 되게 외부에서 많은 지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우리 도대체 우리 조합원들이나 파리바게트 기사들은 외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는데 왜 모르나 좀 답답할 정도로 저희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런 거를 이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바깥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준다. 이게 결국 우리가 다 힘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 그분 성함을 모르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도 흔들리게 찍어가지고 얼굴도 명확하게 남지가 않았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찍어가지고 그분 지금 자리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 테니까 굉장히 그때 힘이 되고 감사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 네. 한 분 더 드릴게요. 한 분 더. 네. 많다며. 물론 위엠티님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거 말하고. 저희가 외부에 잘 알려지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딴 거 딴 거. 책일 거요? 딴 거. 최근에 어제 어떤 조합원을 만나 뵙고 왔는데 초창기 가입자셨는데 이제 처음 만나 뵌 거예요. 무슨 이슈가 있어서 대화를 하려고 가서 만나서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냥 서울분이셨어요. 서울분이셨는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지역에서 저희 17년도 직접 고용 싸울 때 마지막까지 상생회사 사인을 안 한 마지막 1인이었대요. 상생회사 사인? 그때 근로계약서 강제징구할 때 직접 고용 포기해라. 직접 고용 포기각서 사인을 받으러 다닐 때 아 그렇죠. 상복해라. 그 지역에서 사인을 마지막으로 안 한 최후의 1인이었대요.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주변에서 친한 사람들도 와가지고 야 너 그냥 사인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너가 이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그냥 해. 이렇게 강요까지는 아니어도 해라. 그런 분위기였는데 세상 외로운 시간을 경험하셨겠네요. 그분은. 네. 끝까지 남아가지고 저희가 합의한 이후에 사인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그때 사인을 안 했던 이유는 이게 너무 자기가 너무 멀리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자기가 멀리 봤을 때 자기가 내 조카나 친구나 지인이 누군가가 비정규직으로 힘들어했을 때 그때 자기가 지금 사인을 하면 거기 그때 가가지고 어떤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사인을 안 하고 이제 버티고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되게 그 얘기 듣는데 되게 소름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는 활동을 응원하고 있고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way of life를 영유해 나가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는지 몰라요. 티도 겁나 안 나요. 그런 것 같아요. 도인님도 곧 만나시게 될 거예요. 아직 못 만나보셨겠지만 감사 인사 좀 하세요. 전 적어온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저희 임양국 사무처장님 강조수 입장님이세요. 정말 맞아요. 그게 우리 저희 방송 포맷상 다룰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회장 옆에 있는 사람들 지회장만큼 고생한단 말이에요. 저보다 더 고생을 하세요. 그렇죠. 그게 지금 두 분 얘기는 아까 회의에서도 한 거니까 너무 얘기하면 진짜로 PD님 말씀대로 너무 빠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분에서 시작돼서 더 감사드릴 분이 누구냐 하면 저희 공대위라고 있어요.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게 저희 실장님이 노조가 할 수 있는 일 이외의 역할을 더 해야 하는데 우리 노조도 역량이 좋은 곳이지만 더 큰 역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을 결합을 해서 만든 공대위예요. 지금 55개 정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이 돼 있고요. 이름을 듣자 하니 타투 노동을 하는 타투이스트들이 아니라 타투를 소비할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는 모양인데요. 타투 노동자는 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가입된 게 전부고요. 나머지는 노회찬재단 전태일재단 민변노동위 그리고 정치발전소 조성조 사장님도 가입되어 계십니다. 평생 안 할 거면서 녹색병원도 저게 같이 연대가 돼 있으시고요. 하나씩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이 돼 계신데 제가 거기서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내일이 아니잖아요. 강도수 실장님, 국 차장님도 사실 하시던 노동조합 일과 굉장히 다른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타투이스들의 민원인 거예요. 내일이 아닌데 이분들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법, 제도가 미비해서 겪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점을 보고 나면 내일보다 더 열심히 연대를 해주세요. 그게 경험해 본 적 없는 저한테는 처음엔 굉장히 신기한 지점이었고요. 그렇죠. 일반 시민으로 살다 보면 그냥 평상시에 저렇게 나를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 보면 당연히 경계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사기꾼일 테니까요. 뭔가 제가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없고 이 연대를 유지하고 이 연대가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또 연대를 하면 되는 거지 이분들한테 뭔가를 베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거기서 얻는 좋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꿈꾸고 허풍 떨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인맥과 맞아요. 그런 도움 놀랍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떤 한 사람으로 얘기하기에는 지금 임종륜 지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아서 저희 타투 공대위라는 한 단체가 언급되는 게 저한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료님 전에 제 한 번 얘기해 주셨던 저한테 녹색병원 얘기 좀 해주세요. 녹색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투 유니온에서 녹색병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녹색병원은 전태일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에요. 노동자 친화병원이고 저도 이게 공부했던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산재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이 갈 곳이 아예 없을 때 그 산재를 인정받는 데만도 엄청나게 오랜 몇 년이 걸렸고 그때 받았던 배보상금 같은 것들이 모여서 아마 제가 이 병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노동자 친화병원으로 노동자들 위해서 그리고 지역 위에서 일하시는 종합병원이에요. 굉장히 큰 병원인데 억울하게 다쳤던 사람들의 보상금으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이 병원과 처음에 연대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사실 저희에겐 꿈 같은 일이에요. 화삼식품 노조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연대였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너희들의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사회에서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를 핍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료에 대한 안전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부식시키려면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타투이스들이 지켜야 되는 안전 감염 감염관리 지침 같은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조례나 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수칙이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위험해서 너희들은 불법이야 의사가 아니면 타투할 수 없어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정부도 단 한 번도 그런 실질적인 어떤 지침을 내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그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원장님께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일이 잘 진척이 안 됐었어요. 왜죠? 처음에는 그냥 서로 시각 차이가 있어서 힘든 거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렇게 계속 줄다리기처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녹색병원 실무진들이 원장님까지 저희 작업실에 오셔서 그날 14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저희 작업하는 거 과정 이런 거 전부 다 보여드리고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접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병원과 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갑자기 어느 날 회의를 들어갔는데 원장선생님께서 임상혁 원장님이세요. 원장님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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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저희 요구가 불가능한 거더라도 일단 시작해보고 조율해보자 이런 식으로 너무 전향적으로 바뀌신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협박을 당하신 거지? 왜 갑자기 이렇게 해 주시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원장님께서 직접 물론 저희 본조에 계신 강도수 실장님이랑 같이 3차까지 술도 드시고 그러면서 얘기도 계속 나누시고 그리고 어느 날 집에 가셨는데 고민이 돼서 잠이 안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유는 전태일병원의 원장인 내가 지금 노동자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이거를 지금 지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녹색병원에 타투이스트 유니언을 도와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무슨 불이익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셨나 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내면서 계속 듣게 된 결과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이고 의료조직이잖아요. 타투이스트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인 의사협회라고도 할 수 있죠. 의료조직들의 가장 상위단체와 등을 져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신 거예요. 의학계 일부의 수의권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행위. 네. 해당 행위죠. 네. 그런데 그걸 하시기로 그날 밤에 결심을 하시고 아 온날 밤 누워서 아 안 해주긴 쪽팔리네. 하하하하 해주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날 병원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셨을 때 실무진들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뭐라고요? 우리 의사들 다 그만두면 책임지실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전혀 그 상황이나 돌아가는 내용을 모르는 의욕에 밖에 있는 저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고 그런 고민과 걱정까지 짊어지고 저희를 도와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파악을 못했었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려고 거대한 본인 앞에 파도하고 맞서야 된다는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군요. 원장님이.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원장님을 저희가 찬양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진심인데 정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거예요. 의료업계에서 타투이스트들을 위해서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어주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요청드렸던 타투이스트 전체에 대한 건강검진을 이 녹색병원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도 지금 다 만들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실제 건강검진에 들어갑니다. 가입을 하시고 서울 사가정입니다. 녹색병원. 네. 여기 가서 타투이스트 전용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할 수 있고 지난 타투이스트들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이 책자로 나왔어요. 오! 책자로 나왔고 그 책자는 서울시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저희한테 그 프로젝트 후원금을 해주셔서 그 후원금으로 인쇄를 인쇄할 수 있었고요. 배포까지 해서 지금 조합원들에게 전달 중입니다. 지금 3차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저희한테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심사해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돈도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감동하고 감사했던 지점은 타투유니온이라는 조직이 처음 생기고 나서 정부 혹은 공공단체에서 저희를 어떤 파트너로서 제대로 인정하고 처음으로 한 단체로 인정하고 금전이 오간 첫 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겁나 눈물 날 일이에요. 네. 저희는 존재를 인정받는 것. 네. 저희는 존재하고 있으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저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존재하는 걸 인정받은 첫 살인 거예요. 공공기관으로부터. 네. 그 부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산에 보면 서울시의회 혹은 서울시의 시정 내부에서 경론이 한 번쯤 오고 와서 가능성이 높네요. 그랬을 수 있죠. 여길 우리가 인정하면 일하면서 말이죠. 네. 그렇다면 공무원 어떤 분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셨을 수도 있네요. 네. 노동권익센터에서 지금도 너무 열심히 도와주고 계셔서 그 내부에서의 의견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 번 더 물어봐야 나와요.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특강 독서모임 강좌 할인권까지 정치발전소가 제공하는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액세스몰과 정치발전소에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더 물어봐야 나와요. 오세훈 주회장이면 그러지 마세요. 세상 고마운 사람이요? 네. 보통 질문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일단 깔고 가는 거고요. 깔고 가는데 보통 이거 물어보면 정답은 그런 거죠. 그냥 화삼식품 노조 조합원 그리고 저희 네이버의 조합원들이 가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원래 되는데 그건 연예대상에서 할 소리고요. 단체는 안 된다고 쓰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대본에 써놨잖아. 단체는 안 된다고 다들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두 명 꼽으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이 기회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그때 같이 출연했던 박상희 사무장님 있잖아요. 박상희 사무장님 지금까지 계속 노조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께 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제가 굉장히 뛰어난 점들이 많지만 알아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야 가장 무시당한 기운이 들거든 이렇게 반응해줘요. 알아요. 아주 유능한 분이죠. 뛰어난 것도 별로 없지만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아요. 부족한 점들을 굉장히 잘 채워주셨고 원래 친했어요? 회사에서? 아니요. 전혀 몰랐죠.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직장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더 업력이라고 할까? 그게 더 높다 보니까 네이버 사본이 몇 년이세요? 저요? 저는 15년에 들어왔죠. 15년? 박상희 사부장님 진짜 오래 되셨구나. 더 되셨을 텐데 아마 그 전 직장도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멘토처럼 그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노동적 업무를 하면서도 필요한 업무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올해 좀 제가 그냥 이래저래 좀 힘들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코로나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 못 만나니까 노동적 업 활동도 약간 조금 네 좀 슬럼프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부장님이 딱 자리를 딱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그래서 조합이 계속 잘 안 흘리려고 잘 온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지금 계속 집행부를 계속 같이 하시겠지만 네 그냥 이 기회를 빌어서 그냥 박상희 사부장님이 그 용기를 내서 같이 노동적 업에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노동적 업의 기틀을 잡고 앞으로 계속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보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각잡고 고맙다고 하면 그 대상이 걱정하죠. 저 자식 크게 우울하네? 이러면서 이럴 때 얘기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 아니면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다만 우리 방송이 다 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회장 혼자 다 짊어지고 가면 그 사람은 5년 내 생존율이 제로일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머리를 쏘주고 얼마만큼의 심장을 채워넣느냐의 문제 인데 네 맞아요. 그래도 한 분만 더 얘기해줘요. 그래도 한 분만 더 얘기해줘요. 한 명 더요? 네. 여러 명이어도 좋으니까 음 아 이거 겁나 고맙네 싶었던 경우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 한 분은 아니고 그냥 말씀드려서 하선대 지회장님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투쟁을 한창 할 때 저희가 투쟁도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선 같은 걸 할 때 보통 조합원들이 좀 같이 다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사실 뭐 그렇잖아요. 처음분들 어색해요. 노조도 처음 해보고 자기 인생 잊고 네. 그래서 벌려는 났는데 그걸 지키기가 좀 힘드니까 그 하섬식품 노조의 그 지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돌아가면서 와서 잠을 자는 건 또 힘든 일이잖아요. 그 피케팅하는 거 네이버 본사 앞에 얼마나 많이 가봤어요? 한 3, 4번 잔 것 같아요. 3, 4번 잤어요? 술 마시고 자고 술 마시고 지회장님 당번인데 술 마시고 집에 가기 귀찮으니까 지회장님 가세요. 저희가 잘게요. 자고 무엇을 하세요? 네이버 가면 복도에서 자요? 농성장 있을 때 천막 농성 천막에서 그때 너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수명을 함께 단축하며 지회장들 도희님 짜증만 몇 번 돌아보셨죠? 여기저기 저요? 남의 농성장 임종윤 지회장님만큼은 아닌데 저도 참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려고 가보시니 어때요? 농성장은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처음이라 얼떨결에 가뭄 없이 신기한 광경만 보고 왔던 것 같고요. 피케팅은 종종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케팅 가면 예전처럼 보통 저희가 두 명씩 조로 가요. 예전에는 다른 분이 오셔야지 제가 숨어있다 나왔는데 지금은 시간 되면 다른 분 안 오셔도 신나게 혼자 서있습니다. 던킨 도너츠 앞에도 기둥 뒤에 숨어서 거기 서있으면 안 되는데 기둥 뒤에 숨으면 안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사람들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귀엽게 서있었습니다. 화분 옆에 네. 이게 너무 웃긴 게 저야 뭐 도인님하고 대화 몇 번이나 해봤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도인님은 높은 톤의 목소리가 없으시고 분노한 말투가 거의 없으시고 제가 21세기 들어 본 사람들 중에 제일 독실한 신자예요. 그렇지만 집회장에 서있을 때 이 경비나 아니면은 사측에서 보았을 때는 그냥 키 큰 대머리 남자죠. 그렇죠.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다가 정수리를 보면 타투도 하나 있어요. 도움이 되겠네요. 전력에. 네. 사실 감사 인사로만 우리가 두 시간을 다 채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줄이고 본의 아니게 청취자 여러분 본의 아니게 되게 계시게 됐죠.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되신 거에 맞춰서 그 가실이 엄청 기네요. 이번 주에 그 가실이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길 것 같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죠. 세 분 수고하셨고 조금 이따 또 봬요. 네. 청취자 여러분 내일 봬요. XSFM입니다. I. D. W. K.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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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